한 번 하고 호박질 씨를 한 번 할게요. 시계 방해, 이렇게. 이렇게 밑에부터 팍 놀이들 있어. 나야. 야 이거 왜 이렇게 잘못... 너무 이게 빡빡해. 아 진짜. 원래 올려놓는 거 아니야? 맘대로 올려놓으면 아니면 차고차고 올려. 맘대로. 알아서. 진짜 정말 설계무리 하시는 거 같은데? 야 이거 건들면 안 돼, 이거 흔들려. 뭐야? 아 잠깐만. 왜 이렇게 빡빡해, 이거? 야 이거 원해 쟤가 이래? 아 큰일 났다. 아 진짜 나다, 나다. 아... 나 끝, 나 끝, 나 끝, 나 끝, 나 끝. 응. 어머. 아유. 아유. 그린다고?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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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건들면 진짜 재미없어, 나 그림. 빵빵빵빵빵. 진짜 나 맨날... 야, 그린은 감독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. 맨날 내가 이걸 한다니까, 맨날 이런 거. 오 왜 흔들지, 이런 거. 오... 빠바바밤. 빠바밤. 아니, 저거 다 나와. 그거다, 그거다. 그거다. 속도면 안 되는데. 아, 난데 그러면. 아, 큰일 났다. 아... 대박이다. 하... 흔들려, 흔들려. 하나 Mucha,цы. emp. 또 첫ini 치는 순간 어깨 그거 쓰러지는 거예요? 청을 떨어뜨려. 빠져요. 큰일 났다. 위가 떨어질까 봐. 야, 내 형 aside. 뭐해! 얘 부르면서 막 이러고 있어 아 맙소사 이거 몇 초 버티는 거야? 10초기 야 이걸 어떻게 벌려? 준비 시작 1, 2, 3, 4, 5, 5, 6, 7, 8, 9, 10초기 붙잡아 진짜 안 되지 아 대박 정수가 진짜 세나 보다 얘도 세 그럼 이렇게 하자 나도 허벅지는 좀 센 편인데 괜찮은 일은 우리 둘이 치우자 오케이 바깥 일은 둘이 하자 둘이 하자 그렇지? 형이 설거지 한번 여기가 제작지 농가를 우리가 이렇게 막 킹될 필요가 없어 한번 해볼래? 중수랑? 너무 좀 힘든데 아니 중수가 절수인데 내가 어떻게 내가 제일 약하거든요 우선 내가 벌려볼게 이게 우선 모으는 게 죽은 거거든 나 벌써 질 거 같은데 저기요 근데 우선 힘 빼주세요 아파요 지금도 힘들어 자 갈게요 준비 시작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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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얼굴 웃겨서 그런 거래 얼굴 큰일 좀 하지 마세요